네 여기는 코스코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여기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지금 굉장히 더운데 저쪽 사람들은 코트를 입었고 저는 그냥 셔츠 하나만 입었는데 여기 사람들은 워낙 또 이렇게 추위를 많이 타서 한국 사람들한테 이게 여름일텐데 저 사람들은 이렇게 코트를 입고 다니네요 참 신기한 나라입니다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저 앞에 사람은 또 반팔 입었는데 옆에 사람은 또 코트를 입었고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아이콘 13, 2,5,5,5 네 진짜 미국은 노는 날 너무 심심해서 샤팽밖에 다닐 일이 없습니다 참 안심하지요? 제가 사는데 시골이라 그래요 진짜 코스코는 없는 것 빼고 다 있어요 진짜 코스코는 없는 것 빼고 다 있어요 아요 로봇청소기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아요 로봇청소기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아요 로봇청소기도 괜찮은 것 같은데 가죽이 엄청 부드럽네요 물건이 없는 것 같네요 고추냉이 주접시키는 중 고추냉이 주접시키는 중 고추냉이 주접시키는 중 삼겹살을 짜줘 놓지 않은 것은 여기 한 4만원 돈인데 너무 비계가 많아요 비계가 많고 제다들 이것도 다 비계네 뭐 파운드에 이거는 3불 69전이고 잘라놓은 거는 비계를 그래도 많이 쳐가지고 4불 79전이에요 파운드는 저는 지금 비계가 조금 있는 거를 모아있습니다 옆집에 아줌마이가 생각났는데 그리고 비계가 없는 돼지고기에 저는 비계가 있는 돼지고기를 샀어요 대단하네요 요금만 8천원 하네요 요거는 한 18만원 정도 하는데 167불이니까 이런거 가족이 있으면 여럿이 모여서 잘라먹으면 참 괜찮겠는데 다 169불이네요 요건 한 24만원 정도 하는데 오케. 요건 수건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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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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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가 한편 제공 제가 탑니다 옥상 컷 탑 탑 탑 이원 최강 탑 경험 기상 감사합니다.